러시아워팀 영상에 한글자막 쫙 깔아드렸으니 꼭 챈을 방문하셔서 풀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리액터들의 채널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감한 어느 날 밤 앞에 가는 검은 차량을 추격하듯 따라간 한 자동차 속도를 내던 그대로 박아버리는데 요거이 charg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구 zoom 역시 들으신 것 같군 사진을 찍으려는 남자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 남자 오오오오오 아이유 예예 aux각형에 의해서 무차별한 고교 우리가 알지 않게 보여주면 우리의 현상에 관한게 진짜 맞나요? 이 영화가 어느라 그 영화가 somewhat 쓸데없어 그는 대출였을 거예요 그 홀레이로 2005년 햇살이 따가운 8월, 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정태석 교통체증으로 한층 짜증이 끌어오르는 이때, 보이는 한 게임장 어디가요? 우리 출동 중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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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 진짜 싫어하는 이 사람인 것 같아 공룡한 경찰에서 모든건 상대 그녀의 신뢰가인데 이 시간에 열심히 운동 중인데 이상형 아니 이 갱단의 보스 장동순 어 마이갓 여기가 우리 찬이야 여기가 강약이 느끼는 한 가게 진짜 미켠으니까 진짜 기쁜으로는 진짜 미켠 Eva 이때는 정말 영향이 된 그렇지 송수의 오른팔 오성이 나타나 용서석이 왔다는데 This is the guy from Train to Busan There's someone in there bro Oh my god Oh no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Okay so that's where Fast and Furious got it from 상품권 20만원 받았습니다 18만원 오시겠습니다 아 아 Why you close it? Don't break my arm This cop is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He looks so sick bro Oh my god You see that suit? Bro That suit That suit is hard A-O-K-FIRE He's on the take Yeah he is He's uh His supervisor is in uh Moving Did he arrest him just for a ride on his motorcycle So he can get through traffic Oh got him Look at him in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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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e way this is being shot right now by the way Because there's so much going on and it's very efficient He's got a gun He's found a gun Look at him He's got a gun He's got a gun Who's that? Who's that? Who's that? 왜 동수야. 쓸데없이 이를 버리지 말고 내 존 없자고 할 이런 잘해 그거 넘기면 좋음 아하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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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찰다 못한 오성이 한마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수 형님이 친구라고 참고 계신가 안보이십니까? 웃기가 미쳤나 형님들 앞에서 지질하라고 진짜 다 뒤지라구 진짜 이 terus 요 otra 간죽되며 얼굴을 내밀자 마우oy God defeats 가 Civil War 마침 한편 경찰에서는 이 사건은 강도 사건이라 단장 찍는데 셋 다 독일범이에요 7월 15일 성산저수지 아 예, 쓰레기 Ball 이의 세 건 모두 범행 도구가 칼입니다 오 쒸, 난 연결된 건가요 그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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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ro it's weird because usually he's the cop yeah I like that actor the cop yeah he's great he's really good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장도리 가게를 나와 홀로 차를 타는 동수 something bad about that happened to h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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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oh my lord oh shit same thing oh wrong guy to do that too oh yeah oh my god same thing same thing somebody hit him they're about to kill him yeah ain't gonna happen to him though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길어서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괜찮다면 조용히 돌아서는 이때 that's a big ass knife dude oh shit oh holy crap dude nah don't pick him up knee him in the head that's a huge knife it's enormous there you go oh my god nice all right now we're safe ooooh 칼을 박고서야 자신이 상대가 아니란 걸 느끼고 도망가는데 yeah get back in the car cause he's gonna run your ass over move ooooh ooooh oh no ooooh 멀리서 들리는 강아지들의 소리에 밖으로 향하는데 한 케이지 앞에 다가가 품풀이를 하려는데 칼맛이 달랐던 공격에 상도파가 아니란 걸 감지하고 그는 모든 몸을 다가가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싸악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밤끼를 멈어져가지고 대석에게 협조할 마음이 없는 동수 그는 이 놈이 다가가 지금 앉아있는 동수는 네 저 바로 내 말이야 어제 방금 치료했을 때 그리고 치료했을 때 네 동수의 차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결국 그놈의 손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뒷갈뼈에 살펴보기 차에 나있는 상처들을 살펴보자 또다시 눈에 들어온 하얀 페이트 같은 아프가 그래 동수의 동수의 차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동수의 차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뭔 놈의 생일 촬영이야 그렇게 그의 눈빛에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를 처리한 후 트럭에 올라타는데 저의 남편이 내가 그의 생일 선물을 사라졌어 주인공 주인공 여기 여기 있어요 아γ fout 이때 계고 컬이 떨어져 버리고 보같다 Euro집OnEM so there is his knife who's gonna find it 세운 it's got blood on it so top is that a oh shit that's an interesting transition oh no 동수의 사고로 계획했던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하루빨리 자신의 명성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새끼가 아직 못 찾았냐?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 그 새끼 차? 버린거지 흘린거지 차에서 한 3,4개로 떨어져있어 다음날 걸려온 그의 전화 신탄진 살인사건 알지? 거기서 그 새끼 차를 찾았거든 그렇게 살인자를 잡기 위한 공조가 시작되고 아픈 놈 둘이 더 아픈 놈 하나를 잡는 거지 그 새끼 차기 뭐하는거지? 이iniz이니까, 그렇죠? ariat을 쓰고 지난비도 내가 돼 진짜 재미있어 마지막은, 먼저 잡는 사람이 간거지 이가 — 찍을 때 말하면 골인 사어 어 러브 있는 것 같다 그 이름이 있었던 건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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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가 평소랑 장말을 잤는다 시 squared 그기의 이름으로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오케이 지금 인수 Fear 내가 인수 있어야 돼 그 인수에 좋red 그게 주제? 대단한 게 이런 식으로 분야 진짜 이거 이거 ㅂ ㅋㅋ 맑게해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을 깨지지 못했지 아 나 야시개야 어서 잔댁아리를 읽어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그리고 이거 촬영해 큰 스크린 내가 일 다 끝나면 너부터 쳐어줄게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무 잘생겼어 먼저 조폭새끼를 쫙 풀어가지고 새끼 찾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새끼 그것은 담물 빠지면 믿을게 everybody's playin everybody 조사를 위해 살인자의 차가 태석에게 넘겨지고 자락이든 지훈이든 뭐 하다못해 그 색이 똥가루라도 나오겠죠 traces of his sparks 수사하는 티내지 말고 종폭새끼들은 일 끝나면 싹 잡아 쳐놓으면 되고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 밖에 없어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 열어서 잠시만 머리카락과 혈흔이 서진에게 맡겨지고 허상도를 죽인 칼이 살인자의 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핸드폰을 다시 열어버린다 핸드폰을 다시 열어버린다 핸드폰을 죽였다 그래 내가 죽였다 달라진 거 없어 니 같이 새끼만 자고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죽였다 내가 내가 죽였다 내가 따로 수사할 거야 어? 하하하하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멋진 것 같았다 핸드폰을 다시 열어버린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다시 열어버린다 핸드폰을 다시 열어버린다 핸드폰을 그냥 눈치고 말하는 거야 허상도의 장례가 치러지고 그 글로리! 농담 그 이상의 머리카락을 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이상의 머리카락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남자 내 얼굴이 다시 열어버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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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내가 내 껍질을 사용하려고 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노래가 재미있는 게임이야 내가 그때만 하는게 싫지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죽을 거야 경도가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내고 아... 새로운... 어... 뒤집던 동소와 태서 방금 너도 그 새끼 찔렀다 그랬지? 뭐 왜? 뭐하러 나온 거 같아 씨 bare hands all over that thing 빗자국이 묻은 핸드커버를 벗기는 순간 what the fuck? oh my god oh it's a gang war oh it's the other gang that was a creepy ass smile oh damn oh shit hey he fire bro look at him he a good brother he got the face swagger oh he fire look at him not his face he's just getting tired now bro oh no oh yeah he's gonna kill the gangster oh he's choking him out oh snapped his neck oh he had no choice self-defense this was a great fight scene oh his face he fell on his own way yep he's out it's over 너 빨리 가 내가 정리할 거니까 이 시각 피해자의 차를 물고 어디론가에 향하고 있는데 울리기 시작하는 피해자의 핸드폰 that was the dude's phone whoever his car he stole this is sick 그렇게 살인은 납치로 뒤엎어버리고 진짜 살아있기는 해 당신 돈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바꿔줘요 마지막입니다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오게 되는데 가방 맡기로 오셨어요? 뭐야 왜 정하지만한테 돈가방을 줘 아이씨 정말로 경찰 맞추었다고 한 거야 네 이때 눌리들어 범인의 모습 하지만 재빠르게 도망가버린 범인을 놓쳐버리고 마는데 소주들 1병 마셨어요 참이슬 소주병 지금 와있어요 에헤 참이슬이고 처음처럼이고 라벨은만 다르고 병은 다 그놈이 그놈이오 오 갓 노 she already got rid of it that was so fast 눈을 쳐달라고 한 번 쳐다보던가 응 라벨은 하악 와우 last cause 그렇게 모든 참이슬 병을 골라내 지문을 채취하고 좀 이상한 지문이 나왔어 망가졌다고 해야 할지 오우 his hands all look funky 음흠 that's how he he burnt his fingerprints off 밀러진 핸드커버에서도 그런게 나왔거든 와우 she got the partial though 두 단사의 주인이 동일 인물을 하는 말에 그의 집을 찾아오는데 oh god what the fuck psychopath oh yeah oh yeah yeah it damaged his fingerprints on purpose 그리구 찾아낸 그의 사진 오우 is that him? that is him found you oh damn she did a great job on that drawing 자 사진 하나 들어왔으니까 확인하고 나 들어와 월명 중 제일 분식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질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조심히 그의 목소리를 기억해내는데 이름 강경호 학대를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A30 he was abused by his father didn't I say he had some type of trauma?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 장동수? 우리 형님이 이 친구야? 양아치 새끼가 오우 here we go there we go he hit his own guy bro he's doing the exact same thing that the gangster did oh yeah the exact that's why he smiled like that he's smiling dude he's becoming the boss he's like oh i'm proud of my little guy 그냥 가자 look at this shit 대경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은 곳을 샅샅이 훑으면서 주변으로 넓혀 나간다 공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bro where is he? he must be hiding on the ground or something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학생과 마주치게 된 동수 이 학생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가져가 네 yes sir sorry sir okay si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수 장동수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뭐 회식을 한다고 아니 애들이 일을 시켰으면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냐 that's true yeah 우산 어딨어 아주 착한 척은 여이씨 깡패야 아저씨가 깡패가 치신대요 what 법격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는데 그녀의 뒤에 보이는 he's on the bus he's on the bus he's on the bus yo he was on the bus he was on the bus he was on the bus it looked like him didn't it he's gonna kill her he might kill her oh my gosh he'll be fucking pissed 외식을 즐기며 서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이때 yo this is crazy I like it though the cops drink it with the thugs I like it too it's different news에서 나오는 한 여고생의 사망소시 girl yeah we called it damn look at them look at them oh my gosh bro how have they missed this dude man so much for a team dinner oh oh he's not there anymore 하지만 비어있는 그의 방 oh you failed to mention that when they were looking for him 그렇게 두 조직의 잠복이 시작되고 이때 골목으로 들어온 하얀 세단 nice camera work it's a lot of tension damn oh damn oh you're so hot yeah he's gonna drive off there's no way he gets out he knows why is it stopping in the middle of the road he knew he knew fuck bro yeah oh this is gonna be good this is gonna be good how do you like it yeah i was gonna say oh they're still kind of racing they're still competing yeah squeeze like a sandwich yeah oh oh my goodness thought the street vendors they had some interesting like stunt cams on that one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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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no oh they're gonna hit each oth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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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re all in this okay he he jumped out oh he's gonna get killed uh-huh he's gonna get got oh shoot this guy might die 아아아아아악 으그그그그그그그그 어어 아아아우 아우 매애애애애애애 오성아 바로 새끼야 야 너 중시하위마 이 새끼야 일어노 쫄아리야 네이 c Project 죽어가는 우성을 뒤로 하고 골목을 따라 나오자 보이는 빗자국들 엄청나게 많은 곳이야 되게 큰 쇼핑이 olmuş 어! 다가가야 다가가야 . . . . . . 오~~~ 오~~~ 하so kabak 최고 하이 오올마.. 오 fünf 오~~ 어둠 이제이 새끼 댈거다 어디냐고 이 새끼야 절대 안고갈 수 없기에 딴는 거 놀bish 넘기지면서 rab히 그대로 냉동 쪼끄러워. 너무 크고 너무 크다. 헬트맨 이 새끼야. 내가 죽이기 전까지 너 못 죽어. 배고픈데. shut the fuck up. 미친 살인자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 창고로 그를 끌고 온 동수. 재문네. 너하고 내가 뭐가 달라? 내가? 다잉. 오. 땡용. 어디에 있는지. 이 쟰만나 새끼야. 이 쒸만만. 이 쒸만. 헬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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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 significantly! Oh oh my God OHHH SHIT Oh shit I could paralyze you Like the little girl said he's He's just as much Daaam Please don't worry this ass So this will not kill you Yep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경찰이 돼버리고. 네가 변호사를 서짐할 돈이 없으면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국수당 변호사를 붙여줄 것. 정말 갔다. 이렇게 냅두고. 그 후 태석은 동수의 사업장을 일망타진하고 지명수배에 오른 동수는 몸을 숨기며 지내게 되는데. 그 후에.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 재판중이 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이 시키. 그거야말로 살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 강경호와 휘두른 이 칼에 무자비하게 찔리고 살아남은 유일한 피해자이자 본사건의 목격. 또 받았다. 당신은 국수에 이끄신을 잡았다. 물론 이거였다. 처음으로. 정말. 잠시, 민요 국수에 입으게 된 들어가고. 나는 놀람다니는 그 누구를 퇴사하지 않았다. 우리는 김을ived자. 그 어디의 흐를나와는 등급을 걸리는 것 같았다. 또한 간격을 잡아냈다. 장동수. 내 손에 죽으려고 나를 찾아와 이 시가 얼굴을 방향했네 이 시가 내가 잡아 죽일 때 내 랩도 써야지 아니 이제 나 나만껏다 우리 법으로 그 새끼 죽이자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을 찔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산 증거임을 보여주기 위해 벗는다 Look at this nice ass body Look at that tattoo He looks so beefed up bro 오늘 밤 저 새끼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날 내리게 만든 다음에 몸싸움을 하던 중에 가슴 한 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새끼 칼 뺐다가 손까지 다 찔렀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저 새끼가 5단원을 벗겨보십시오 Because he stabbed him And then 분명히 칼자국이 남아있습니다 Oh shit Yeah Dude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 참고로 여기 허상동은 제 친구입니다 Cut out the part where it says Buy someone else Yeah Turn it off Yeah Ohhhh 증언이 끝나고 그대로 연행되고 동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정호에게 자영을 성관 Let's go Yeah Promotion baby Let's go It's like extreme job at the end He's gonna be just fine in here He's totally gonna kill him Oh he's gonna get his chance Ohhhh Yeah Yeah This was part of the plan I would've just been smiling at him Yeah look at him I'm gonna get to kill you He's like that way you win and I win I'll kill him in prison And we'll be good to go Oh we get to see her They show us everything They're giving us so much Oh and then he brought a rope I've lost my life and played a game But we'll see the end Oh my gosh What an ending That was so good That might be one of my favorites now for him dude To be honest I still think Roundup was my favorite I like how we saw a different side of Ma Jung Sok He's usually the cop or The good guy The good guy Right He was a bad guy in this one Yeah That was such a strong film Wow I get it I get why it's got such a high rating High rating Absolutely Cause like it's so compelling It's a good set up The premise of the cops and the gangsters working together Is different And you know It just captures your interest Cause it's like It's so highly unusual to see something like that And the tone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I don't know I don't want to say Korean cinema But it is something I see in Korean cinema more I first noticed it in The Host Have you seen The Host? It's the same director as Parasite Oh okay Very cool And there's like this These interesting like Offbeat comedic moments It's real But it's also funny You know what I mean? Right Yeah And it's like It's something that you don't often see In Western cinema I thought that Ma Dong Seok And Moo Yeol Kim I apologize if I'm saying the names incorrectly They had such good chemistry They really did Like it was actually really fun To see them pair up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